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늦춰지고 대통령의 영수회담 물밑접촉설이 제기되는 상황이 등판에는 유리한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견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나서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달 이상 전당대회 연기를 언급한 것도 한동훈 등판론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전당대회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총선 패배 책임론이 옅어지며 한동훈 등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한동훈으로 단결해야 한다거나 한동훈 등판은 시대 소명이라며 등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편한 인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영수회담 물밑접촉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도 활동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보기로 했는데 저 좀 미뤄져서 이번 주에는 봐야 되겠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당권 주자인 윤석열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에도 다시 나올 거라면 차라리 그만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친윤 이채규 의원도 우리가 졌으니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 불출마했다며 한 전 위원장 출마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체유리 뉴스 최소연입니다. 체유리 뉴스 최소연입니다.